1, 2, 3 들어오고 계시군요 근데 처음에는 화면이 안 떠서 여러분들 막 누구야 이러잖아요 소리는 들려요? 안녕 주빈이 안녕 안녕 앞머리 진짜 많이 들렀네 오늘 중학교 입학했어요? 축하해요 소리는 들려요? 화면만 안 나오구나 오늘 디저트는요 딸기 케이크랑 치즈 케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뭐였더라? 하나는 자스민이고 하나는 얼그레이입니다 둘이 핫 뜨거워 이 차들과 케이크를 먹으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밥 먹었냐고요? 밥 먹고 왔어요 일단 오늘 브이앱을 뭘 먹으면서 하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갖고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위버스로 누가 케이크 조각 케이크 딸기 케이크 먹었으면 좋겠다고 써놓은 거 보고 딸기 케이크 너무 끌리는데? 치즈 케이크도 먹고 싶었고 치즈 케이크가 엄청 꾸덕해서 좋은데요? 더 뜨거울 거 같아서 잠깐만 컵에 따라 먹을게요 좀 더 식으면 이 상태로 볶고 뜨겁군 이게 자스민인데? 자스민이 원래 이런 맛이었나? 자스민이 원래 이런 맛이었나? 제가 방에 그게 있거든요 자스민 티를 그 티백을 선물을 받아갖고 그거를 가끔씩 먹는데 약간 제 방에 있는 자스민이랑은 뭔가 맛이 다르네요 저 원래 가끔씩 이렇게 티타임 갖는 거 좀 좋아합니다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너무 가까이 난 거 같아 좀 뜨거운 그게 너무 세갖고 이따 먹으실게요 얼그레이는 이따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오디 군왕이요? 오늘 보고 왔는데 그냥 요즘 오디가 원래 포치 안에 있거나 좀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천 패드를 깔아주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빛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숨어 있는데 근데 요즘은 되게 자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 있길래 그냥 오디 안녕 이러면 이제 갑자기 제가 소리 내니까 놀라갖고 가시 세고 쉭 쉭 거리다가 이제 다시 또 조용히 누워있고 이러는데 요즘 좀 보기 좋아요 되게 자주 나와 있고 뭔가 거리가 없... 거리가 좀 조그마진 느낌 나랑 같이? 원래는 좀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보고 있어서 맞아요 치즈케이크 위에 있는 거는 슈크림입니다 맛있겠죠? 응 월그레이 맛있다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항상 새 학기마다 고민이었죠 친구 사귀는 거 근데 어떻게든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한 학급에 지금은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저였을 때는 한 학급에 한 34, 35명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도 한두 명은 어떻게 하든 저랑 좀 잘 맞고 좀 친해지고 싶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는 진짜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 절대 아닌데 튜닝카이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뭔가 좀 딱 봤을 때 좀 친해지고 싶고 뭔가 얘 나랑 진짜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삘이 오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저는 제가 직진합니다 가서 같이 밥 먹을래? 같이 등교 학교 같이 할래? 응 쉬는 시간에 자리 찾아가서 게임 뭐하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렇게 좀 뭔가 저는 친해지고 싶은 애가 있으면 저는 제가 이렇게 다가가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애들이랑도 다 친한 애들이 아니다 걔네는 걔네가 먼저 저한테 와주긴 했는데 음 네 아무튼 중학교 친구들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어제도 걔네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걔네랑은 진짜 뭔가 제가 100살, 200살이 될 때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너무 잘 맞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어제 진짜 늦게 잤거든요 한 5시? 그쯤 잠들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딸기 케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제가 어제 한창 그거에 진짜 빠져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투니버스 뭐 이런 만화들의 OST를 진짜 엄청 찾아보다 줬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신나고 약간 너무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투니버스 뭐 봤어요? 여러분 네 동년배 투니버스 뭐 봤어요? 그쵸? 그쵸? 투니버스 OST 좋은 거 진짜 많죠? 좋아하는 거 아시는? 짠 거? 신비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약간 저의 그게 아니고 신비아파트가 뭐예요? 처음 확인해봐야겠다 이게 뭐야? 최근에 나오는 그런 건가 보네요 저는 중학생 정도 때까지밖에 투니버스를 안 봐갖고 이렇게 신세대적인 건 잘 모릅니다 짱구 짱구 노래 나 이때부터 알았어요 이게 제일 초기 노래 되네요 장난은 나에게 맡기세요 무슨 소리닮고 이 세상보다 이 새삼 보다 맛이 있다보요 이리 모여 모두 모여 양파를 먹어 보렴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부끄럽죠 그쵸? 아빠 아빠 나는 이끼만 저 짱댴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짱구 HEST는 다 아는 거 같아요 이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짱구는 짱구 노래는 개미가 명곡인 거 아시죠? 듣고 가야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매일을 그렇지 틀렸네 디지몬이요? 디지몬은 이거는 제 세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거 들으면 용기가 치솟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여깄다 여깄다 소리 잘 들려요? 용감해지는 기분 지금 자신감 회복 중 틀리고 싶어 우리가 다른 곳은 어디든 디지몬 친구들 세상을 구하자 Let's go! Let's go!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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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 친구들 세상을 구하자 Let's go! Let's go!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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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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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여러분 디지몬 보신 분 저는 디지몬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챙겨본 게 아니고 좀 틈틈이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TV에서 볼 때마다 봤는데 저는 그게 그게 진짜 여러분 그 명 장면으로 남잖아요 그 아세요? 파당문이 엔젤문으로 진화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딱 진화해가지고 다 지켜주면서 이제 그 빌런들을 딱 하는 그게 있는데 아 그 참 사연이 있단 말이죠 파당문이 진화를 하고 싶어도 진화가 자기 온다 너무 안 돼가지고 고민이 있었는데 딱 위기일 때 엔젤문으로 진화해가지고 이제 애들 지켜주는데 와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봤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그게 뭔가 인상 깊어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엔젤문 진화하는 장면 와...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과몰이 파는 것 같네 진짜 이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투니버스 진짜 이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투니버스 피카츄라 이츠 파이릭도 우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스도 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삼에서 등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전문에서 울다가 울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티카츄라 랄랄라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하고 마주 잡은 두 손에 맹세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내 용기를 내봐 티카피카피카츄 아름다운 우리 추억을 기억해 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피카츄 너와 나 두 분을 위해 위해 피카피카피카츄 피카피카츄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저랑 휴닝카이가 최근에 아 이것도 우연이네 이거 진짜 한 저번주 이번주 그쯤에 한건데 휴닝카이랑 같이 캣터피 성대모사를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캣터피 알아요? 기다려봐요 오렌지 제도에 여행을 마치고 지구와 친구들은 태초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어때 토게티 나도 기분 좋지 이거 연습했었냐? 이거를 휴닝카이랑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최근에 포켓몬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세계관부터 이렇게 포켓몬 많은 애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튜니버스도 뭐 뭔가 있으신 분 아 진짜 제가 어제 이거를 한 1시? 2시? 그쯤부터 이제 튜니버스가 갑자기 유튜브에 갑자기 뜨는 거예요 포켓몬이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었고 이제 OST를 좀 들으면서 이거 띵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댓글을 보다 발견했는데 그 여기저기 다 보면서 그 어린이 만화 튜니버스 같은 것들의 주제곡들 OST들은 다 약간 가사가 엄청 희망적이고 용기 있고 밝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 듣고 어른이 돼서 추억을 회생하면서 이제 그 어릴 적 노래들을 다시 들었을 때 어른이 된 그 사람이 추억을 찾으려고 들었을 때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그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보니까 거의 다 되게 희망적이고 조금 약간 긍정적인 가사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어제 너무 보는데 너무 과몰입해서 진짜 튜니버스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생각나서 애니메이션 보냐고요? 저 방금까지도 보다 왔어요 전 지금 오늘 그거 다 봤어요 그날 본 꽃의 이름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거 다 봤고 이제 이별을 아침에 이별을 아침에 약속에 꽃을 장식해? 제목이 너무 들어갖고 기억이 잘 나는데 그거 지금 보고 있고 제가 본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저 요즘 애니메이션 진짜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일단 유명한 것들은 유명한 것들 좀 막 진짜 막 뭐 뭐 도쿄굴 뭐 약간 그런 것들에 되게 메이저한 거는 다 봤고 근데 이게 내가 말을 내가 무슨 작품을 봤는지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들이 좀 다 그러잖아요 제목이 약간 뭔지 알죠? 제목이 약간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되게 좀 자극적인 제목이 돼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진짜 많이 봤어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안 봤는데 봐야겠다고요? 제가 한 번 빠지니까 진짜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는 거 봐 이해한다고요? 그쵸 아침 어쩌고 OST 진짜 좋다고요? 이렇게 OST까지 잘 들어볼게요 날씨에 아이 알죠? 그런 메이저픽은 다 봤습니다 코난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나요? 코난 인기 많죠 코난 인기 많습니다 일본엔 포켓몬 센터가 있어요 일본 가면 꼭 가봐야겠다 너무 궁금한데? 나 한번 검색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한데? 누구지? 열어놓고 녹화하는 건 뭐야? 야 너도 얘 왔다 나 왔다 아까 얘기했거든? 어떤 거? 토게피 빨리 상대방에서 해봐 똑같지 않아요? 저희 이러고 놀았어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네 왜요? 토게피 귀엽지 그러니까 귀엽지 V LIVE 일본엔 포켓몬 센터가 있다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포켓몬 센터가 있어 근데 근데 왜? 어? 갑자기 왜? 원래 찍을 게 있어 지금 뭔지 알 것 같아 찍을 게 있다고? 근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가 너무 불렀나? 아니 아니? 찍을 거 찍어 그래? 아니 근데 이거는 뭔가 아니다 그래 나중에 찍을게 뭐야? 방금 애니메이션 얘기도 하고 있었어 그래요? 응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설마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윤희아 이거 진짜 띵작이야 이랬는데 내가 봤어요 이래갖고 약간 진짜 제가 올해만 올해 오랫동안 애니메이션 한 열 작품은 본 거 같은데 다 봤대요 이미 맞장구 젖은 거지 나름 저도 뭔가 메이저 엄청 유명한 뭐 약속의 네 브랜드 뭐 도쿄골 이런 거 말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것 쪽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휴닝카한테 진짜 이 잽도 안되더라구요 와 이게 이 깊이 차이가 달라요 와 진성 덕후 어서와요 형 나도 한번 따라 가보려구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보다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구요 그렇습니다 태초마을이야? 이거 보고 있었어 태초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태초마을이야 어때 도겟피 나도 기분 좋지 너 올라간다 그 음까지 올라간다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신작 나온대요 맞아 바이올렛 맞지 스칼렛 바이올렛 바이올렛 타니까 생각난다 제가 최근에 본 작품 중에 하나가 바이올렛 네버가든을 봤는데 극장판까지 쭉 다 봤거든요 나 진짜 보면서 나 울었어요 진짜 극장판에도 나 울었어요 너무 슬퍼갖고 너 작화 대박이잖아 그니까 작화가 너무 예쁘더라고 작화가 진짜 아름다워 진짜 요즘 정말 눈물 흘릴 일이 진짜 없었는데 한 2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울었어요 와 슬프더라고 슬프지 응 너는 제일 재밌게 본 게 뭐야? 저요? 어 제일 재밌게 본 거 통틀어서 그냥? 어 그냥 모든 걸 통틀어서 아니면 그냥 에버가든에 있는 아니 아니 그냥 모든 애니 중에서 하나 추천한다면 나? 그건 너무 많은데? 뭐 있지? 딱 하나 추천한다면 근데 약간 슬픈 거 나 요즘 슬픈 걸 너무 많이 봐서 좀 힘들어 좀 약간 약간의 밝은 거? 밝은 거? 뭔가가 많... 뭐 있을까? 밝은 거 넌 많나? 네 뭐... 추천할 게 넌 많나? 추천할 게 많긴 하지 모아분들한테도 진짜 모르는데 오케이 오케이 모아분들도 저희 못지않는 덕후이 걸 전 알고 있습니다 굿 이게 가끔씩 영상 영상 팬사인회 같은 거 하면은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오면은 눈빛이 반짝이는 모아분들이 계시더라고 너의 이름은 에이 다 봤죠? 그건 정말로 메이저 하죠 그거는 완전 에이 그런 유명한 건 이미 다 봤죠 쥬스레전 도 이제 볼 거예요 쥬스레전은 쥬스레전 봐라 지금 카케구르이를 보고 있는데 시즌2 거의 다 끝났거든요 카케구르이 다 보고 쥬스레전 볼 거예요 원피스? 근데 원피스는 너무 길어서 볼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오래 연주 중이어서 응 휴닝이 얼굴 보여달래요 저요 죄송해요 한번 까꿍해요 까꿍 마스크까지 쓰고 있잖아 지금 저희가 춤을 안 춰갖고 얼굴이 다들 조금 부어있는 상태라 맞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춤추기 전이어서 하이큐, 하이큐도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하이큐는 아직 안 봤어요 지금 아 괴담 레스토랑 저거 투니버스에서 했던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오랜만이다 그치? 괴담 레스토랑 그거 아니냐? 그 우리 봤던 거 아니야? 파란 여지 하면서 아 그거는 학교 괴담 아 그래? 학교 괴담 다른 거구나 둘이 아 그거 진짜 너무 웃겼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파워파프걸? 그게 뭔데요? 와 이건 너무 오랜만인데? 보면 알 거예요 그거 아닌가? 그 3인방 나오는 개네인가? 네 3인방 이거 나 그 니켈로테언인가 어디에서 봤던 거 같은데? 맞아요 카츄네트워크 카츄네트워크도 진짜 오랜만이다 얘네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냥 지나다니면서 몇 번 마주치긴 했어요 보진 않았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잘한다니 케이크 보여줄 수 있냐고요? 너 한 입 먹을래? 난 괜찮아요 응 맛있어요 케이크 맛있어 나 먹지 않았지 맛있어 보여요 벌써 반씩 다 먹었어 안녕 자들 보진 않았는데 알죠 알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했어요 범규 약간 거기 닮은 꼴 있는 거 알아요 알죠 알죠 거기 범규 딸기였나 이랬는데 어 안녕 자들에 나오는 딸기가 약간 좀 범규를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얼굴형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범규가 이제 저한테 막 이제 놀린다고 이제 막 형 메가마인드 닮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 안녕 자들에 나오는 딸기 닮았어 이러면 범규가 막 화내거든요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잠깐 닮았어 형 보면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 그치? 그치? 너도 알지? 어 재밌네 어 다 인정하시구만 범규가 지금은 안 그런데 범규 초기 때 연습생 때 보면 저 진짜 딸기 닮았어요 그 저기 약간의 그 찌질함과 지금은 범규가 그런 게 없는데 태초에는 그 태초를 해 초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범규 볼 때마다 차마 딸기가 생각났는데 그때는 이제 친하지 않아서 말을 못 했죠 그렇습니다 응 너도 뭐해? 너? 응 너 뭐하지? 왜 들어왔어? 그냥 얘기하려고? 어 얘기하려고 했지 알았어 좀 이따 다시 올게 어 알겠어 오케이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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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닮았다고요? 그렇죠 맞죠? 느낌 있죠 슬램덩크? 아 슬램덩크는 근데 약간 장벽이 있어 아 근데 농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제가 뭐 하이큐 이런 거는 볼 수 있는데 아 슬램덩크는 조금 장벽이 있어 농구는 별로 안 좋아갖고 주수래전은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볼 겁니다 저 카케그루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카케그루이 다 보고 주수래전 넘어갈 거예요 근데 주수래전 넘어가기 전에 저 하나 보고 넘어가려고요 그 뭐지? 주수래전 보기 전에 저 슈타인즈 게이트 슈타인즈 게이트 다 보고 주수래전 넘어가려고요 주수래전이 너무 길어갖고 약간 보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슈타인즈 게이트 먼저 보고 한번 넘어가려고 블랙클로브 아 우리 OST 참여한 거잖아요 알죠 카케그루 재밌다고요?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약간 처음에는 조금 뭔가 좀 오바스러운 그 뭔가 엄청 오바하면서 막 표정이 이상해지고 막 뭔가 작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1화 보고 화차일라 했는데 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즌2까지 지금 보고 있어 진격의 고이는 저 안 보고 있습니다 진격의 고이는 뭔가 그냥 재밌다고 소문난 건 아닌데 그냥 그냥 뭔가 보기 싫어요 그냥 왠지 보기 싫어요 그냥 별 이유 없는데 그냥 왠지 바이올렛 에버거는 다 왔어요 극장판까지 싹 다 왔어요 진짜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요 진짜 너무 슬픈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게 이게 한국 애니요? 한국 애니가 뭐가 있어 다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게 많구만 강철이 연금술사 알죠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 강철이 연금술사는 좀 약간 보고 조금 입맛 떨어지는 애니였어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롤도 실수 언제 했냐고요 최근에? 한 3일 전? 안 한 지 좀 된 거 같은데 뭔가 어제 했나? 도라에몽 도라에몽 여러분 도라에몽 노래 중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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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곡 있는 거 알아요 다들 그 앙 앙 앙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이거 생각하실 텐데 전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제한말 1번 음 2번 1번 시간을 넘어서 먼 먼 나라에도 저 문을 열어서 가자 너와 손잡고 지금 당장 너와 나 어른이 돼 잊어버리는 걸까 그럴 때엔 생각해 우리가 함께 한 추억 수빈이 비시리 닮았다고요? 검거 들어갑니다 누구야 쪼기? 쪼기님은 퉁퉁이 닮으셨습니다 아 귀여워 도라에몬 쪼기님은 퉁퉁이 닮았다고요? 쪼기님은 퉁퉁이 닮았다고요? 쪼기님은 퉁퉁이 닮았다고요? 이걸 보면서 이런 OST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뭔가 나도 조금 나이를 먹었나 싶으면서도 조금 약간 이런 예전에 그냥 재밌어서 봤던 TV 프로그램과 이 노래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너무 이게 저한테는 이게 진짜 너무 반갑고 너무 아련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어제 보는데 그래서 참 뭔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조금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라라의 마법 옷장? 그럼 잘 모르겠어요 헌터 바이 헌터야? 헌터 헌터 아직 안 봤습니다 어? 체리 체리가 단 게 아니고 너무 신대요? 와 레몬집인 줄 알았네 도라에몽 도구? 저는 아직도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요 그 암기빵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빵이 있는데 책에다가 이렇게 빵을 눌러서 그 빵을 먹으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구가 시험 직전에 암기빵을 막 찍어서 먹었다가 배탈이 나갖고 화장실에 가서 다 까먹고 시험을 망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거 같은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도 저기 있으면 시험 100점 맞겠다 근데 아직도 그 에피소드가 너무 기억나네 모더들 빠랑 블랙 암기름 이리 이리 다음 믿지 못한 한마디 여기 댓글이었구나 여기 댓글에 써있거든요 한국 성우분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꿈 희망 절망 도전 이런 어린애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들이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많이 들어있는 이유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른이 돼서 향수에 젖어서 다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를 보고 힘을 얻었으면 해서 라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참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는 OS 들으면서 멜로디나 기억하기 사실 가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원피스는 딱 원년 멤버 5명이 좀 좋았던 거 같은데 딱 저는 1기 정도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본 적이 없어서 그거 말했다고요? 말했는데 여기 댓글이 있길래 단 거 한 번 더 말했어요 저에 대해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저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연기를 내놓을 수 있어 숨 없이 흘러가는 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나도 손을 잡고 그대 모두의 꿈을 모아서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우리의 꿈을 가요 결국 피하지 않아 그곳이 펼쳐진 네 또 모든 바다에 우리의 꿈이 우리의 꿈을 가요 그대 모두가 그대 모두 부닛아 유리 토끼인형 닮았던가? 유리가 맨날 패는 거 좋은 건가? 근데 이제 다들 제 인생작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인생작이라 하기에는 뭔가 사실 너무 재밌게 본 게 많고 사람들의 취향마다 다를 거 같아요 제 인문작,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된 인문작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무능한 나나 한번 보고 나서 그때 이후로 애니메이션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무능한 나나 진짜 재밌게 봤고 너무 재밌게 봐서 저는 만화책까지 주문을 했어요, 무능한 나나 그게 딱 1기에서 끝나고 2기가 안 나왔는데 뒷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작 본인 만화책을 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잘생겼다, 땡큐 학교 다니면서 다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 있냐고요? 뭘까요? 그냥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학교 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요 학교 다니면서 쌤들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모여서 게임하고 얘기하고 점심시간에 애들이랑 책상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친한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수업도 듣고 수업도 듣고 뭐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랑 나가서 같이 뛰어놀고 그래서 그랬던 게 조금 하고 싶긴 하죠 사실 전 중학교 때까지만 학교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는 1학년을 거의 사실 제가 딱 1학년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했는데 1학년 학교 생활은 사실 친구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잠들고 점심도 안 먹고 잠들어 있을 만큼 고등학교 때는 연습생을 병행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사실 추억이 없어가지고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고등학생 때가 제일 재밌는 시절이다라고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간다고들 하잖아요 조금 그런 고등학교를 경험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죠 시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저는 수영 배우고 싶어요 수영을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도 뭔가 사실 지금 연차에서는 이제 상상도 못하겠지만 뭐 약간 제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휴가를 다 다녀왔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였거든요 휴가가 한 8일 정도 있었는데 그게 저희는 진짜 긴 휴가였단 말이에요 저희는 데뷔하고 딱 하루씩만 쉬어보고 휴가 휴가를 받으면 딱 하루만 쉬고 아무리 길어도 이틀이었는데 3일 이상을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8일은 진짜 저희한테 엄청나게 긴 장기휴가였어가지고 데뷔하고 처음으로 이제 일주일 이상을 쉬어본 그거였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뭐 요리도 했고 근데 이제 한 일주일이 아니고 한 2주일 정도 쉬는 거였으면 저는 그 2주일 동안 수영 수업을 끊어갖고 수영을 열심히 배웠을 거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서 사실 조금 도전을 못했는데 한 2주일만 됐어도 저는 수영 배웠을 거 같아요 배워보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뭐 뭐라 했지? 못 봤네 질문을 제일 좋아하는 취미? 취미? 요즘은 애니메이션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뭔가 따로 시간을 안 내서 그냥 틈틈이 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교훈도 되게 많고 뭔가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목걸이 보여달라는 게 되게 많네요 목걸이 보여달라는 게 되게 많네요 이런 목걸이입니다 보이나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는 빵이요? 저는 요즘에 요즘에는 꽈배기 같은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좀 쫄깃한 거? 요즘 빵도 진짜 빵인데 요즘 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떡도 배달시켜 먹었어요 떡이 배달이더라고요 그래서 떡도 배달시켜 먹었었어요 최근에 돌핀이 3천만이 넘었다고요? 한번 추억에 찾으러 가볼까? 근데 나는 이거 진짜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돌핀이 나온 지가 언제가 됐지? 2000년 7월 24일 곧 있으면 2년 되네요 곧 있으면 2년 되네요 시간 진짜 빠르다 3016만원 한번 가볼까? 돌핀 진짜 오랜만이네 아 저 때 세트장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딱 갔는데 세트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만족스러워 이게 뭐랄까 이게 뭐지 이거를 사실 시상식? 뭐야 댓글 뭐야 와 돌고래와 저 다다다 너무 오랜만인데요 저거 진짜 한창 VM만 키면 자꾸 저 댓글이 나오길래 약간 사실 그때는 뭔가 좀 이래도 되나? 약간 댓글을 못 읽겠는 거예요 이게 자꾸 너무 많이 나갖고 그래서 조금 곤란했는데 이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 맞아 이럴 때가 있었지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뭐였지? 그 시상식 같은 데에서 한번 이제 또 시상식? 뭐였지? KBS에서 하는 그런 뭔가 상을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아콩 MC가 무슨 상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대를 사달라고 이제 그래서 무대로 뭘 할 거냐? 그랬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활동 기간이었나? 되게 바빴을 시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곡을 준비를 못 하겠어서 돌핀을 한번 무대를 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거절했었거든요 왜냐면 돌핀이 이때 너무 레전드 무대로 나왔고 반응이 너무 핫했다 보니까 뭔가 좀 그냥 악홍 MC 돌핀 하면은 그냥 딱 이 아름다웠던 무대로 해당이 되고 싶은데 한 번 더 했다가 뭔가 이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면은 조금 애매한 위치가 될까 봐 우리 돌핀 말고 딴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저도 너무 바빴고 아린 누나도 너무 바빴을 시기였어서 그냥 무대라는 거 자체가 무산이 됐었어요 시기가 좀 안 좋았어요 다시 MC가 되고 싶니? MC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사실 이제 지금은 저보다 이제 지금 자리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MC분들이 다 있으시니까 캡처 타면 제가 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저 곧 가야 될 거 같아서 7시부터 대본 리딩이 있어갖고 곧 있으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팬라이브 며칠 남았지? 수요일 목, 금, 토, 3일 남았네 이제 3일 후면 저희가 팬라이브를 하는데 그거를 위한 대본 리딩을 하러 이제 올라가야 돼요 팬라이브 대본입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 열심히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리허설도 하러 가고 커버댄스 하고 싶은 거? 커버댄스? 저는 BAP 선배님들 거 아니면 X 선배님들 거 탐나는 노래가 좀 많아요 안무도 너무 멋있는 게 많고 컴백이요? 컴백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힌트를 주고 싶은데 나는 약간 좀 그런 편이거든요? 회사에서 스피치 V LIVE 할 때 말을 좀 조심해라 자꾸 뭔가 스포를 흘린다 그냥 아주 다 알려줘버려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아예 생판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흘려야지 뭔가 모아 분들도 재밌고 좀 궁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흘리고 싶은데 진짜 몰라요 그냥 컴백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휴일에 만나서고요? 휴일에 나오시면 그냥 V LIVE 때 만나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들 어쩌면 재밌게 놀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보더라도 신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돌이 꿈인데 힘들겠죠? 해보십소 해봐요 해봐요 다 해봐요 다 해봐요 이게 뭔가 하든 안 하든 하고 후회하는 게 낫더라고요 안 하고 후회하면 일단은 많이 허무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갖고 포켓몬빵 재출시된 거 봤냐고? 봤죠? 봤죠 봤죠 잘생겼어 고마워 전독 씨요? 전독 씨는 웹툰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웹툰으로 전독 씨 보고 있어요 신광 선배님 봤냐고? 신광 선배님 봤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마주칠 수가 있지? 나 진짜 보면은 아니 근데 그런 글을 봤어요 그 세븐틴 팬분들께서 수빈 씨 신광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낫대로 많이 가리는 분이니까 정상적으로 인사하면 잘 받아줄 거라고 너무 이렇게 약간 나서서 인사하지 말라 이런 글을 봐갖고 그냥 얌전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괜히 했다가 안 좋은 이미지로 찍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가시 만지면 아프냐고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지금 바쁘지 않냐고요? 요즘은 팬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어갖고 또 팬라이브도 있고 사실 저희도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또 앨범도 내야 되잖아요 좀 준비가 겹쳐갖고 요즘 좀 바쁘죠 플스 자주 하냐고요? 플스 저 휴닝카이랑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 정도는 하는 거 같아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PS5 뭐 7시 넘었는데? Q.V.O.A.B.O.A 사망할게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맹구 닮았다고요? 헐 누구야? 나정 님? 라정님은 원장선생님 닮았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대본 리딩에 참여를 하러... 왜 안 부르시지 근데? 7시부터 리딩이거든요 이제 단독방에 6시 55분까지 모이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7시 3분이 됐는데 안 부르시네? 나 빼고 리딩하고 있나? 저도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하고 저도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밥 맛있는 거 먹으시고 잠 잘 자시고 오디션 팻라이브니까 또 알기찬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캡처를 어떻게 할까요? 티타임 수빈 케이크랑 같이 먹을 땐 몰랐는데 그냥 먹으니까 되게 쓰네? 얼굴에 있는 맛이다 자수민이 좀 쓰네요? 와줘서 고맙고 고생했어 모아 분들도 밥으로 와줘서 고맙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지금 시간이면 이제 슬슬 다들 퇴근하실... 저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다들 퇴근하실 시간인 거 같은데 잘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고 이제 주말에는 우리 한번 재밌게 돌아 봅시다 여러분 안녕 먼저 갈게요 바이바이